The Punch Line 코디 플라워와 조인 월 안에 48 카운트 4월 인터미디엣 월 취작품입니다 12 카운트 태기 월 4 후에 12시 반영에서 한 번 있습니다 중심 오른발에 두시고 섹션 1 오른발 오른쪽 사선 백 왼발 2 카운트 드래그 왼발 왼쪽 사선 백 오른발 2 카운트 드래그 섹션 2 오른발 오른쪽 쿼럭 포워드 3시 왼발 오른쪽 하프턴 백 9시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섹션 3 오른발 백 하면서 왼발 2 카운트 스윗 백 왼발 왼쪽 원 에이턴 7시 반 백 하면서 오른발 2 카운트 후 섹션 4 트윙클 오른발 포워드 왼발 원 에이턴 사이드 락 리커버 9시 돌아오시고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섹션 5 오른발 포워드 왼발 오른쪽으로 3 에이턴 스윗 1시 반 방향으로 도시고 2 카운트 스윗 왼발 포워드 락 2 카운트 홀드 섹션 6 오른발 리커버 왼발 왼쪽 쿼럭 사이드 락 리커버 10시 반 방향 왼발 오른쪽 원 에이턴 백 12시 돌아오시고 오른발 쿼럭 포워드 왼발 포워드 섹션 7 오른발 크로스 왼쪽으로 2 카운트 스파이럴 풀 턴 왼발 포워드 월츠 베이직 섹션 8 오른발 big step back 왼발 2 카운트 드래그 왼발 back 오른발 오른쪽 해프 턴 9시 왼발 together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2 카운트 태기 월, 4, 후에 12시 방향에서 한 번 있습니다. 태기 설명합니다. 조심히 왼발을 두시고 오른발 오른쪽 사선 백 왼발 투 카운트 레그 왼발 백락 투 카운트 홀드 오른발 포워드 리커버 홀드 오른쪽 헤브 턴 백 다시 오른쪽 헤브 턴 포워드 홀드 왼발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 1, 홀드 3, 4, 홀드 6 끝